안녕하세요 천재신명 천산당국 김순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해 이제 설 명절 잘 쉬었는지요. 갑진년 해운년으로는 참 저기 성스럽고 굉장히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크게 잘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적인 것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으로 전부 다 만사 되길 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닭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유생 닭디 32살이죠. 이 닭디들 성향들을 보시면 굉장히 예리하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태밀하게 굉장히 관찰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그렇게 뚜렷하게 뭔가 목적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2살 닭디는 올해 상반기 때는 순조롭게 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갑진년 해운년으로 아주 운이 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개개인이 탁 틀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운기가 되살아나는 형국이다. 아주 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운도 있고 재수도 있고 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씩 올라가시면서 차근차근하게 잘하시면 될 수 있고 금전 그다음에 재물 이런 걸 밑바닥에 깔려있는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인간으로서의 내가 삶에 살아가는 데 이렇게 나쁜 기운이라든가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게 닥치질 않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편안하게 상반기 때는 뭔가를 밭이라고 생각하면 다져놓는다. 내가 밑바닥에 다져놓는다. 다져놓고 훅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일체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올해 32살은 밑바닥 먼저 다져놔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그리고 인간관계 아주 좋습니다. 어진 귀인, 도울 귀인도 있고요. 뭔가가 이렇게 새록새록 의미 있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애인도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은 더욱더욱 좋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 안 하신 분이라든가 솔로 계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좋은 인연 배필이 만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2살에 대해서. 닭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81년생, 신유생 닭띠. 44살. 44살 운기 좋죠. 그런데 사사에 걸렸습니다. 사사에 걸리면 조금 힘이 들죠. 운기가 있는데 사사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어때요. 믹서가 되겠죠. 이 믹서가 되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재운, 그 다음에 운기, 그 다음에 재물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닭띠 분들은 굉장히 영리하시고 똑똑하신 분인데 뭔가가 하나의 구멍이 나면 그걸로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빠져나간 것은 계속 빠져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구멍이 생기면 계속 나가죠. 그런 듯이 재물과 금전이 나갈 수 있는 수전이다. 내가 운기가 좋으나. 그렇지만 사사에. 죽을 사자 걸랑이요. 44. 우리 사칭 없죠. 그 다음에 뭐 1, 2, 3, 4.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썩.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죽을 사자다. 그래서 대수대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사고도액수라든가 이런 거를 풀이를 조금 하면서 가시는 게 아주 현명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개개인들로. 그렇게 해서 가면 되고. 몸술을 참 잘해야 돼요. 몸이 그냥 이렇게 사소한 것도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시죠. 이렇게. 뭔가를 하면은 종기가 낫다. 종기를 우리가 바쁘다 보면은 좀 놔뒀다가 아, 며칠 있다가 가야 되지. 이러면서 굉장히 커지는 거. 커지다 보면은 수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퍼진다. 그러니까 소소한 거를 그러니까 소소한 거를 조금 그런 거라도 내가 바쁘더라도 힘을 가해서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고도액수. 그 다음에 이제 낙마수.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올해는 그런 거를 다 조심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네.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이상하게 마흔 네 살이면 집안에 이상하게 풍파가 듭니다. 집안에. 그러니까 집안에 풍파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집안에 화합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화합이 안 되다 보면은 전부 다 너는 너 나는 나 아주 가족계 뭔가가 다 제각기대로 놓고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해서 가셔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혼하신 분. 그 다음에 사별하신 분. 뭐 또 다시 재혼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조금 조심해서 네. 공방살이 끼니까 서로 공방살이 끼면 어때요. 또 이혼해야 되고 또 뭐 재혼한 사람은 또 이제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그걸 잘 감안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으면은 이 사사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다. 해우년이. 그래서 상반기도 그렇지만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에 들으신 분들은 뭔가 대책을 세우셔서 가시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69년생 기우생 닭디. 56살. 이 56살 분들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우울증.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우울증이 있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트라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재물과 뭐 금전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자기의 인생에서 돈이 있으면 무엇하나 재물이 있으면 무엇하나 내가 지금 현재에 내가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내 신의 시달림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조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의 병이 많다는 얘기죠. 귀신의 병. 그 다음에 조상의 병. 그 다음에 신의 병.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의논하고 전화 상담을 해서 잘해서 우리 사바세계 살면서 편안하게 좀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상담으로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바깥을 전혀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냥 뭐 개인 결피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봉황장애라든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 관리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잘 이런 분들은 물하고 56살 분들은 물하고 굉장히 상반기 때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까이 하시면 되겠어요. 물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물을 가까이 하고 용금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물하고 가까운 것을 많이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애 뭐 이런 것도 이제 개개인으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몸과 마음과 정신적으로 내가 힘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유생 닭디 이런 분들은 몸이 몸이 참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올해는 몸도 좋고 재물도 좋고 그 다음에 금전도 활력을 소산하는 상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건강은 뭐 건강도 굉장히 좋은 편으로 드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관리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건강은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운동 막 걷기 운동을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십시오. 뭐 가서 뭐 이제 연세 드시면 이제 뭐 이거 막 하시다가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연세 드시면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걷기 운동이 최고로 좋으니까 걷기 운동하면 어때요. 호흡도 좋고요. 내 폐활력도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걷기 운동을 하면 참 좋으실 것 같다. 신령님 말씀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연애 그 다음에 부부 하합 뭐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사별해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운기는 아주 좋은 상반기이지 않을까 네 행복하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닭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 운을요.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닭띠 kann onta 27 21 22 12 1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